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항상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고 마치 시치미를 뚝 떼듯이 그렇게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가볍게라도 우회적으로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오버액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선거 문제로부터 꽁무니를 뺀 것은 윤 대통령이 특별한 그런 이유나 사연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많은 시민들은 대통령께서 충분히 선거 공정성 문제가 침해된 것을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를 말할 수 없는 필요한 이유나 사연이 있거나 혹은 본인의 이익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피력하는 것이 상당히 피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지난 2년 동안 치루진 크고 작은 선거들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모두 다 여러분들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도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선거부정이 심했던 그런 선거가 2023년도 4월 5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 조작값 35%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 아주 전통적인 울산광역시의 국민의힘 이런 텃밭에 해당한 데서 조작값 기준으로 15%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를 모두 다 낙선시키고 울산 남구라는 보수 텃밭에서 구의회 기초위원조차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훔쳐가는 것을 용인한 겁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있었던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는 양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17% 조작값 기준으로 강서구의 투표자 수 기준으로 35%의 조작 그것은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평균 25%보다 10%를 올려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이런 조작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철두철나기 여러분들 침묵을 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본인들 이유거나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대선 후보 경선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개혁신당에 여러분들 깃발을 들고 있는 이준석 씨도 2021년도 6월 달에 당시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당대표 경선이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가운데서 모바일 투표가 심하게 조작된 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경선이 또 얼마나 잡음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나 대선 후보 경선 모두가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신실을 지지 않고 그렇게 입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깨어있는 자유 애국시민들은 4월 10일 총선에 과거에 10번처럼 그렇게 선거 만지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개헌선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탄핵선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권력을 잡으기에는 무자비하게 정치 보복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파들은 사람들이 좀 물렁물렁하고 그다음에 좀 철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좀 아니라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하죠 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선거로 확 뒤집을 겁니다 뒤집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이런 보복을 하겠죠 그때 윤 대통령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국민들 가운데는 이미 그쪽은 그냥 제거 대상으로 안 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윤 대통령이 자기들을 박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좌파진영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는가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피해의식은 없앨 수가 없거든요 선거에 승리하면은 진짜 당신 그냥 가 이런 걸 겁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을 박해했다 국민들 눈에는 너무나 물렁물렁한 윤 대통령이라고 볼 건데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을 박해한 천하의 여러분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보시게 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칼을 갈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되시는 김미경 해경 씨 담당 비서에게 10만 원 법화 결제를 지시했다 이게 검찰이 주장한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여러분들 김해경 측에서 김해경 여사는 관여 안 했다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본인들이 모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초밥을 사 먹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10만 원까지 법인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게 했다 그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안 합니다 그걸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선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되어 있고 풍부함 그 이상의 이름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집안에서 성장해 가지고 유복하게 성장하셔 가지고 그리고 뭐 조직 생활도 한 30년 하실 때 상명 하다리에 확실한 조직이니까 세상의 썬맛을 그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달려버렸겠죠 너희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봐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제 26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각각 썼거든요 각각 썼는데 식사비 10만 4천 원 4천 원을 직접 김혜경 여사가 지시해서 비서가 결제했다 그걸 검찰이 여러분들 법정에서 이제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죠 몸에 감 느끼겠습니까 너거 우리가 그냥 이기면 너거는 국물도 없다 너거는 완전히 그냥 날려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않습니까 그래서 참 대통령께서 세상 물정을 참 모르시구나 무슨 딱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약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당하시겠구나 민주당 관계자와 공무원 등 1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분명히 김혜경 여사가 10만 4천 원을 결제하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끈한 거죠 그런 김혜경 여사 측의 변호인들이 아무리 정치검사라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너거 40일만 기다리라 그냥 선거를 띄엎은 다음에 너건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사로서 이렇게 날렸지만 자영업하는 사람들보다 치열하게 이런 세상을 이렇게 부딪히며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직이란 울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조직이란 울 자체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가 온실 같은 데 산 거죠 그리고 검찰이란 조직이 어마어마해 여러분들 뭐죠 힘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크든 작든지 사업을 하면서 대관 업무라든지 아니면 사기꾼하게 쏟아보신 분이냐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세상이 뭐죠 칼 지고 있을 때 칼을 못 쓰면 본인이 칼에 찔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만 안 둘 겁니다 너거 대통령께서는 그 동네 사람들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너무 물렁물렁하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본인들이 핍박을 당했고 너무너무 여러분들 우리가 모멸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칼냐를 지기만 하면 그냥 다 자를 거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사에 여기 이제 김해경 여사께서 26일 경기도 수원지방 부분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그런 법인카드 유용권 야 이렇게 여러분 검찰이라도 10만 몇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 그걸 선거까지 기소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선거에 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선거를 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고 선거를 지게 만든 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누가 결정하는 건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론의 이름 이런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군주는 남에게 경멸을 받거나 정오를 사는 일을 경계해야 된다 경멸과 정오 모두 관대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군주론이 세월을 이어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인간 본성을 너무나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대함이라는 것이 뭐죠 경멸과 정오를 낳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관대함을 그냥 우리 표현으로 또 하면 물렁물렁함이지 않습니까 우유부단함 그러니 차라리 인색하다는 악평을 견디는 게 더 낫다 비난을 받되 인색하게 되면 정오는 받지 않기 때문이다 관대하다는 호평은 물렁물렁한 호평은 끝내 빈곤에 따른 경멸과 정오의 배경인 탐욕을 낳게 되고 군주가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변덕이 심해 경박하며 유약하고 소심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데 있다 군주는 항상 항해자가 암초를 피하듯이 이것을 피해야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오심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심도 마찬가지지만 경멸함도 경멸도 여러분들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죠 우습게 보면 평생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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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